안녕하세요 말벌학자 최문고 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작된 모든 말벌 영상들은 대부분 벌집을 따거나 또는 그 벌집의 일부 특징을 설명하는 그런 단편적인 내용들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벌 연구팀은 과학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말벌의 형태와 생태 등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이번 말벌 강의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한국산 말벌과의 분류에 대한 간단한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분류체계 종속과목 강문계 이거 많이 다 아시죠? 그래서 곤충 안에 이제 그 벌목 하이멘옵테라라는 벌목 내에 말벌과가 있습니다. 말벌과 베스피데에는 크게 두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단독성 말벌인 호리병벌악과 유메니네 라는 종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 사회성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회성 말벌인 말벌악과, 쌍살벌악과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벌악과 내에는 또 3개의 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벌속, 말벌속, 중땅벌속 이렇게 크게 3개의 속으로 구분이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쌍살벌악과에는 배모물쌍살벌속, 쌍살벌속 이렇게 크게 두 속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성 말벌 종류에는 크게 2악과 5속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호리병벌악과 유메니네는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제 단독성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벽이나 나무 가지에 진흙으로 주로 집을 짓는 그런 종류들이 대부분 호리병벌악과, 즉 호리병벌이나 감탕벌 이런 종류들이 대부분 호리병벌악과에 속하게 됩니다. 즉, 이 종류들도 말벌과에 속하지만 결국은 악과에서 단독성 말벌인 호리병벌악과로 구분이 되고, 그 나머지 종류들이 이제 사회성 말벌에 속하게 됩니다. 사회성 말벌인 말벌악과와 쌍살벌악과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복부 첫 마디가 이렇게 각이 지어있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살벌악과 폴리스티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마디가 이렇게 둥글게 라운드형이나 또는 호리병 모양처럼 이렇게 각이 없는 형태로 나타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말벌악과와 쌍살벌악과를 형태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벌집으로 보셨을 때도 말벌악과에 속한 땅벌이라든지 중땅벌, 말벌류들은 대부분 벌집이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그래서 각각의 컴버라는 벌집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외부에는 이 벌집을 싸고 있는 외피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집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벌집 특징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쌍살벌악과에 속한 종류들은 아까 말씀드린 쌍살벌속, 그리고 뱀허물 쌍살벌속, 이 두 속에 속한 종류들은 벌집이 모두 단층입니다. 그리고 이 외피가 없기 때문에 벌집 내부가 훤히 보이는 그런 벌집 형태를 가지고 있는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속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벌악과에 속한 3가지 속, 말벌속, 땅벌속, 중땅벌속을 하나씩 구분하는 방법을 보면, 말벌속과 그리고 땅벌과 중땅벌속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겹눈과 혼눈, 그리고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뒤통수가 되는 거죠. 머리 위 정점들, 정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의 길이에 따라서 이 속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말벌속 같은 경우에는 이 혼눈과 겹눈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짧은 반면에 정수리, 머리 정점 부분과 혼눈 사이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즉 머리 부분이 굉장히 머리 뒤쪽 부분이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반면에 땅벌이나 중땅벌속은 혼눈과 겹눈 사이의 길이는 굉장히 긴 반면에 뒤에 정수리, 머리 정점 부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거의 뒷부분이 발달이 잘 안 되어 있는 이런 특징으로 말벌속과 나머지 땅벌, 중땅벌속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벌속과 중땅벌속 구분을 보시면 땅벌속 같은 경우에는 그 겹눈과 그리고 큰 턱 대학이라고 하죠. 큰 턱 사이에 간격이 굉장히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렇지만 중땅벌속 같은 경우에는 겹눈과 큰 턱 사이에 공간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가지고 이 두 속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사이즈로 봤을 때 배스파 속에 속한 말벌속은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우리 소위 땅벌속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사실 이 사이즈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중땅벌속은 정말로 땅벌과 말벌의 중간 정도 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크기만으로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만 실제로 이 종류들을 구분하는 방법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형태적인 특징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벌집도 차이가 조금 나는데 말벌속에 속한 종류들은 굉장히 벌집을 다양하게 짓습니다. 이렇게 처마 밑에 오픈된 공간에서 집을 짓기도 하고 또는 뭐 땅속에 집을 짓는 종류들도 있고 풀숲에 집을 짓는 그런 종류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땅벌속에 속한 베스플라 속 땅벌 종류들은 거의 모든 말벌 거의 모든 벌집이 땅속에 이렇게 집을 짓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나 또 중땅벌 속에 속한 종류들은 대부분 나뭇가지에 이렇게 벌집을 매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벌집 크기도 말벌속에 속한 종류들은 벌집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땅벌 속에 속한 종류들은 한 중간 정도 크기에 벌집을 가지고 있지만 무조건 땅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 땅벌 속에 속한 종류들은 벌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위치에 따라서 속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쌍살벌 악과의 속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쌍살벌 악과는 첫 번째 복부마디가 직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라운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쌍살벌 속, 폴리스테스 종류들은 첫 번째 복부마디가 이렇게 종처럼 라운드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뱀 화물 쌍살벌 속의 파라볼리비아 속은 첫 번째 마디가 이렇게 호리병처럼 길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 있어서 이런 복부 첫 마디를 보고 속을 충분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쌍살벌 악과의 각 속별로도 벌집은 확인이 구분이 됩니다. 이 쌍살벌 속, 즉 폴리스테스 속에 속한 종류들은 대부분 이렇게 원반 형태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원반 형태로 되어 있다가 약간 말리는 그런 벌집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뱀 화물 쌍살벌 속에 속한 종류들은 색깔도 굉장히 노랄 뿐더러 이렇게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뱀이 화물을 벗은 듯한 그런 형태로 길게 이렇게 벌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뱀 화물 쌍살벌 속에 속한 종류 중에 큰 뱀 화물 쌍살벌이라는 종류는 벌집이 약간 둥글게 되어 있지만 색깔이 굉장히 노랗게 되어 있는 그런 종류들로 속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한국산 말벌과에 속한 종은 대략 30종 정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각각의 종류들에 대한 특징들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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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